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마약수사단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꺼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게시타포 행세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3천명 가까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당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사찰을 공공연하게 벌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야당 대표를 먼지 털듯 털더니 이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도 저인망에 가둬놓고 뒤를 캐고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게시타포 행사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민간인 사찰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통신조회를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할 셈입니까?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하지 말고 이 미친 짓을 누가 왜 시켰는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할 때인 검찰도 김관이 여사처럼 취해 법관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검찰 수뇌부 모두가 책임지고 울러나야 합니다. 미친 짓이라 했던 언사가 본인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마약수사단과의 전쟁을 해왔습니까? 최근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판매 투약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며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세관 직원까지 유착된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도 억울하게 자천된 경찰관입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설 포렌식까지 동원해 증거를 임말하려 했던 세관 직원은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직위 해제에서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막아야 할 마약 대신 마약수사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약수사단과의 전쟁을 해온 것입니까? 마약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권의 근본적인 불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찰은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실에 마약범죄 지원 세력이 있다면 발본 세관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마약수사 외야 의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야 의혹을 결코 놓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